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하지만 또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참 이재명 씨는 알뜰살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방송에서 좀 아쉽게 됐다 그렇게 간접적인 사과 의사를 표현했는데 지금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은 화장을 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온라인 일면에 맹품백 논란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아쉽다. 적들에게 크게 책을 잡히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아마 질의응답에서는 어떤 뭐 사전에 준비된 서면 없이 아마 적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년대담에서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포함해서 다른 일들도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야당은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 내지 차선 정도는 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을 분명히 그으셨네요. 한동훈과 갈등성에 대해서 사사로운 일은 중요하지 않고 총선 뒤에 보자고 했다. 그리고 공천에 내가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지고 총선을 이끌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도 경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으신 거죠. 주변에 권영세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매정학의 선거 문제를 대통령이 들고 나서기는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까 잘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한동훈 씨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본인의 입신 출시뿐만 아니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운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본인의 성리를 위해서라도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포함해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의 개수 카운팅 문제를 반드시 관절시켜서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9번 해왔던 구섭과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본인도 아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총선에 대통령 시리는 후광은 없고 참모들은 특혜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남아갔는데 찬반양론이 많은 걸 속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을 더 미룰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완곡한 표현이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을 다 우리가 듣게 됐다 이렇게 보시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검사독재 시대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굳이 검찰 독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 했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그런 기사는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의 도지사로 있는 당에 알뜰살뜰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연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과일도 천만 원치 법과 결제 의혹 법과 결제 의혹 알뜰살뜰하게 그래서 그냥 가십거리인데 그냥 폭로한 그런 과일을 사서 이렇게 제공한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법인카드로 과일을 심부름 했고 공관의 자택에도 격주해 30만 원 책과일을 배달했다. 어쨌든 대단하네요. 아침부터 그렇게 상큼한 뉴스는 아니지만 공인이 되면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본래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과일도 도청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8개월은 경기도청에 7급 공문으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공개한 당시 조명현 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직속 상권인 배소연 씨의 지시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공간 냉장고에 제철 과일을 거의 매일 구매해서 배달했다. 이렇게 이게 아마 텔레그램이 다 남아있는 모양이네 수박도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 딸기인지 아니면 뭐 이거는 이제 포도고 샌드위치 준비해 놓으시고요. 과일 가게 가셔야 돼요. 샌드위치 피그부 과일 가게 가신 다음에 공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과일 가게는 바나를 가지러 가야 됩니까? 아니요. 사과, 참외, 딸기, 바나나. 네네. 사과 몇 개, 참외 몇 개, 딸기는 몇 팩 할까요? 바나나는 공간용이죠. 일단 주문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났네요. 조명현 씨는 가게에서 구매한 과일 내역을 보고하는 수박, 참외, 토마토 등 다양한 것이 함께 담긴 박스 사진을 찍어서 보고했다. 이걸 다 법인카드로 샀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을 같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의식할 건데 그런데 이 관련된 또 내용을 글을 오래전에 올렸네요. 2016년 2월 26일 제 어릴 때 꿈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마음대로 꺼내 먹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있군요. 꿈은 이루어진다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꿈은 드디어 이루어졌다. 법과 천만 원 과일 구매 의혹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됐다. 꿈은 이루어진 거네요. 참 대단한 거네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뭐 아침부터 뭐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격한 표현은 제가 삼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이제 참 가난하게 커서 성장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난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두 가지 부리로 사람이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하나는 그 가난의 굴레를 좀 부유해졌을 때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인색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변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도 충분히 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유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인색하다는 표현에 담아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인물들도 있는 거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렵게 성장했으니까 그걸 훌쩍 뛰어넘은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기가 좀 부유해졌을 때 더 이렇게 돈을 써야 될 때 잘 쓰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신세계는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어려운 것은 뭐 여러분들 크게 책이 잡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성장을 해가면서 가난했던 시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